안녕하세요. 당진환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부품 한번 알아 봅니다. 이번에 회원님이 전화 오셔서 어느 쪽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잘 알매화다 그런 것을 좀 더 알려달라 그래서 오늘 또 그런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부품은 요겁니다. 요 부품인데 요 부품에서 저희가 보면 이런 앞쪽 타이어 요거 10인치 듀얼이거든요. 10인치 듀얼이에요. 10인치 듀얼인데 요런 부품들 수리할 때 들어가는 부품들이 어떤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품들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조금 놔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좌측에 놔두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설명해 8인치 하고 10인치 인데 오늘 우측에 보이는 요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혹가닥 부품이 8인치도 섞여 있고 10인치도 이런것도 섞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들어오시면 여기 8인치 10인치 표준 부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새끼 배너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부품 10인치가 있죠. 저번에 8인치 했죠. 10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 샵 전동 킥보드 10인치 8인치 킥보드 부품 샵 10인치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첫번째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께요. 요 쇼바는 앞쇼바인데 보시게되면 요 일단 킥보드 있죠. 이 킥보드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앞쇼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쇼바가 앞쪽에 있죠. 요 쇼바 앞쪽에 있는거 싱글일 때 쓰는 쇼바입니다. 요런 디자인들이 싱글일 때 앞쪽에 요런 쇼바가 들어가거든요. 요런 쇼바가 들어가는데 요런 쇼바가 들어갑니다. 치수는 요렇게 나와있고 요거 볼트를 조금 더 쪼으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125정도 나오죠. 얘도 125정도 나오고. 포인트로 봐야되는게 얘는 얇아요. 그래서 얘는 17mm 스패너로 푸는겁니다. 그리고 얘는 19mm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9mm 얘는 17mm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얘 19mm 스패너로 푸면 당연히 얘가 축대가 더 굵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더 강하겠죠. 지금 캡넛을 보면 또 작아요. 얘는 작고 얘는 굵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나은건데 단가가 얘가 조금 낮아요. 근데 얘를 많이 또 넣고 하죠. 10인치에 좀 삐리한 것들에는 얘를 넣어요. 근데 표준에는 단가가 좀 착한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게 밝혀 있을겁니다. 자 보시게되면 부품이 있죠. 요거는 이제 8인치 쇼바인데 여기 들어가는거에요. 앞 쇼바 여기 들어가는거고. 그 다음에 얘는 10인치 듀얼 쿼드 쇼바인데 요런쪽에 킥보드가 모다가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달린게 있어요. 이렇게 두개가 달린것들은 앞쪽에가 좀 강해야되기 때문에 이 두개를 쓰기도 합니다. 저렴이 듀얼 쿼드에서 많이 씁니다. 10인치중에 그렇게 쓰고. 얘는 지금 아까 얘기한거 여기 19미리 스패너로 풉니다. 두개 다. 19미리 스패너로 푸는데 얘는 얘가 싱글로 된게 있어요. 뒤에만 모다가 달려있고 앞에는 모다가 안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휠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조금 더 내려봤을때 얘같은 경우에는 얘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런쪽에 이제 킥보드들에 들어가는중에 또 들어가고 좀 빠꿈하게 들어가는데 얘 포인트는 10인치인데 ㄷ자에요. 그리고 얘는 요 밑에 구멍에 크기를 봐야 됩니다. 8미리 짜리가 있고 10미리 짜리인데 보통 8미리 짜리를 써서 이렇게 풀죠. 이렇게 풀죠. 8미리 짜리를 써서 우리가 19미리 19미리 스패너로 풀 때가 많죠? 17미로 풀 때가 있나? 그건 좀 헷갈립니다. 요 구멍 밑에 구멍을 보고 얘는 그냥 일자로 두개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쪽에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에 이런 킥보드인데 앞쪽에 브레이크가 안달린 재렘한 분에 들어갈 때 요런 킥보드 쇼바를 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쪽에 들어가 있는 10인치 표준 표준바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킥보드, 이 킥보드, 이 킥보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게 이쁜 킥보드들은 조금 지나면 부품이 단종되고 없어요. 근데 이런 킥보드들은 3대 킥보드, 냉장고 킥보드라 그러죠. 10년정, 지금 6년째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어떤 이쁜 킥보드들이 많을 때 다른 킥보드들보다 이런 킥보드들이 눈에 씹히고 먼저 선택을 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만 살아남겠다. 얘들이 제일 오래 장수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회원들에게 부품을 오래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이런 제품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래 장수하고 있죠. 장수 킥보드라고 하죠. 오래 부품이 공급되는게 좋은 놈입니다. 어떻게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쵸? 요렇게 해서 수리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요. 왜냐면 수리하시는 분들이 짜증나는게 빨리 단종이 되긴 되지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요게 요거는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이쪽 앞쪽 쇼바고요. 빨리 단종되는 킥보드들은 디자인이 이쁜 것들이에요. 빠꿈하고 이쁘고 OEM식으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빨리 시마이가 되죠. 자 일본말 자꾸 쓰면 안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10인치 앞쇼바입니다. 요런 쪽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굵기가 조금 얇아요. 얇아서 17mm 정도인데 단가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킥보드 단가를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수입이 올 때 이런거 쓰면 단가가 한 100개를 2000개를 찍으면 단가가 얘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단가를 조금 조금씩 내려다보면 전체적인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거 달아도 크게 쉽게 부러지진 않아요. 부러지면 갈면 되니까 그래도 부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게 되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수리해서 쓸 수 있다는게 자 이렇게 보시고 쇼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평을 했고 요거는 19mm 요거는 17mm 요거는 17mm 군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8mm 정도 10mm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오고 싶어요. 10mm 나오고 싶어요. 10mm 나와서 19mm 스패너로 풀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시민찌 표줌샵 다시 들어가서 컨트롤러입니다. 이건 JP 컨트롤러인데 이런식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죠. 옛날에 뻥을 많이 쳤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실리있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이 잡혔어요. 얘들이 옛날에 이 컨트롤러들이 많이 녹았죠. 근데 이 컨트롤러가 좋은 점은 이 케이스가 좋은 점은 다른 것보다 방수가 좀 안되지만 케이스를 리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호환성이 좋고 이런 배선들하고 다이식으로 수리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이 컨트롤러가 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중국의 자재비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단가를 자꾸 킥보드 부품 단가를 자꾸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총알단자가 안나오죠. 옛날에 총알단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바꿔서 넣으시면 되고 XT60로 나오죠. XT60 노란색 단자 있죠. 골로 많이 나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수리할 때는 그냥 아주 좋습니다. 자, 10인치 다시 들어갑니다. 앞쇼바 기둥 뭉치입니다. 앞쇼바 기둥 뭉치인데 한번 구경해보죠.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이 앞쇼바 기둥 뭉치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앞쪽에 요 앞쪽에 들어가서 요 앞쪽 파츠를 구성을 하고 있는 바퀴죠. 여기 10인치 광폭 다이아 들어있고 모다가 반분할 되고요. 모다는 천하트 500 300 300 300 앞쇼바고 앞쇼바 뭉치 중에 자기가 입맛대로 살짝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포크로 들어가는 쇼바의 그런 부품이고 이 쇼바가 여기 들어가고요. 요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구멍 네 개가 요 구멍 네 개가 세 개짜리 보다 단단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얘는 조금 더 긴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이제 씁니다. 보통 요런 식으로 구성되서 얘를 앞쪽에다 달아서 듀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가 듀얼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모다 같은 경우에 양쪽 브레이크 디스크가 달려 있는데 우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렇게 앞쪽 폴더 기준만 해서 많이 들고 가서 듀얼로 만들어 쓰는데 저희 회원 이런 킥보드류를 가지신 이런 킥보드류를 가지신 분만 가능하죠. 요런 구조로 가지신 이 집꺼 앞 대가리하고 싱글로 되어 있을 때 듀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모다를 달면 아까 그 밑에 그런 제품군이 형성이 되죠. 요렇게 형성되서 이 볼트가 구멍이 4개거든 1,2,3,4 요렇게 해서 얘가 아파치에다 달립니다. 그래서 듀얼로 싱글인데 10인치인데 듀얼로 올릴 수 있는데 자기 배터리가 듀얼용인지 봐야 됩니다. 대부분 싱글용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고런 부품으로 보게되고 자 또 다음에 부품만 보시죠. 11인치 킥보드인데 이거는 리뷰를 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얘는 8인치 10인치 공용 폴딩 핀인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츠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 앞쪽 목단에 들어갑니다. 구멍이 3개죠. 3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잘 봐야 됩니다. 구멍이 3개고 여기에 들어가는 볼핀입니다. 우리 폴딩할 때 제껴지는 그런 볼핀이고 이것도 국내 재고 없을 때 구해 달라고 그러죠. 근데 재고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다입니다. 모다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모다가 들어가 있고요. 모다인데 모다를 보게 되면 이 양쪽으로 해서 전기를 두 개를 넣어서 이제 세게 달리는 120볼트 짜리가 있어요. 우리 쪽에는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는 안 쓰는데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저도 이제 테스트나 실험을 안 해봤고 모다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팥대기가 커야지 힘이 좋은 겁니다. 전압도 높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데 들어가서 튜브리스로 뒷타이어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타이어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모다축도 좌우측을 봐야 되고 이 모다축경이 조금 큽니다. 스패너 너트가 22mm 스패너 22mm 스패너 22mm 그래서 안에 튜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튜브가 안 들어가는 거는 어디 찍히면 여기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튜브가 다시 교체 타이어를 교체할 때 밀폐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발 허접한 타이어를 넣었을 때 밀폐력이 안 좋으면 튜브를 넣다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를 막아서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라이딩 하다 퍼졌을 때 지렁이를 박고 공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공기를 넣을 때 한방에 확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반 길거리 수리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튜브가 들어가는데 여기 튜브가 들어가고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벌어졌냐 타이어하고 튜브를 중간에 넣고 이 뚜껑을 닫습니다. 그래서 반분할이 됩니다. 얘는 반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반분할이 되면 중간에서 공기가 새어 버리기 때문에 얘는 반분할이 되지 않고 얘는 반분할이 됩니다. 얘는 튜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튜브가 보통 여기다가 튜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사이에 여기 이제 뚜껑을 덮어서 뚜껑을 빼고 덮으면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만약에 뚜껑을 닫았다 해도 여기에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 밀폐식의 튜브리스 타이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8인치 통 타이어입니다. 광폭 타이언데 이 폭이 90이라서 조금 넘습니다. 보통 통 타이어 8인치 같은 경우 8인치 같은 경우 여기가 50입니다. 보기 얇아요. 좀 두꺼운게 60입니다. 얘는 90이죠. 그런데 얘는 타이어 껍데기를 갈기가 좀 버거운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다가 모다가 싸다면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갈아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얘는 이 타이어인데 얘는 디스크 타입이고 얘는 드럼 타입입니다. 드럼 타입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드럼 타입식의 8인치 모다입니다. 얘는 디스크 타입의 8인치 광폭 모다구요. 이렇게 되고 얘는 10인치 모다입니다. 10인치 모다인데 얘는 어디 쓰냐면 이쪽이 뒤에 많이 씁니다. 이쪽에 이쪽에 많이 쓰이고 이쪽에도 한 번씩 맞는 것은 튜브리스가 아니라면 일반 튜브 타이어라면 이쪽에도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얘는 디스크 타입으로 돼서 앞에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와서 디스크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반분할 못하고요. 타이어 교체하기가 용이합니다. 얘는 36V 부터 36 48 52 60V 까지 다 있습니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용 수리하기도 좋다. 이렇게 얘는 8인치 표준모다죠. 표준모다인데 350W 까지인데 공장이 얘기하면 500W 600W 정도까지 뽑을 수 있고 52V에 600W 넣으면 800W 텐션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올렸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얘는 안 씁니다. 얘는 안 씁니다. 이렇게 디스크 두개 달린 양발 디스크 달린 것도 잘 안 씁니다. 프레임에는 이렇게 양쪽에 디스크를 달 수 있게 이렇게 프레임에 이쪽에 디스크 프레임 뒤쪽에 보면 디스크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갭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저기 디스크를 이렇게 넣었을 때 좌우 틈새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1mm 1mm 맞추기는 맞춥니다. 맞추면 맞추는데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비틀어서 잡는 것보다 양쪽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죠. 발란스적으로 근데 수리하기가 좀 버겁죠. 무난한 거 쓰면 됩니다. 자 얘는 별게 없습니다. 얘는 티슈오바인데 좀 이따 나올거고 이 유압 캘리퍼는 공용 캘리퍼인데 캘리퍼가 호환성이 좋고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캘리퍼는 부품이 다 있기 때문에 호스를 별도로 다 사용이 가능하구요. 너무 길어서 너무 길게 씁니다. 자 이거는 뭐 11인치 킥보드인데 그냥 무난하게 깡통으로 쓸 11인치 C형 토크인데 그렇게 쓸 사람은 좌우가시면 되고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위치인데 우리가 흔하게 보면 이런 스위치들이 보통 이렇게 달려있죠. 얘는 금색으로 달렸구요. 온오프 라이트 키고 끄고 그 다음에 경적 하나 있고 끝입니다. 얘는 별게 없습니다. 디자인이 똑같으면 갈아 끼우면 되구요. 이거는 가속기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핸들이군요. 핸들 핸들인데 고무라바 핸들 기본 표준형 핸들입니다. 이것도 제외고는 있고요. 얘도 라이트 기본형인데 라이트가 일반 LED 불하는게 있고 약간 허접한 라이트인데 기본식으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수리해서 쓰겠다. 뒤에 경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간단하게 수리해서 쓰겠다. 그냥 기본 표준형 라이트 그냥 허접한거 하나 달렸는데 깨졌다. 허접한거 넣어서 하나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리할 때 쓰는거 요거는 8인치 통타이언데 반분할이 됩니다. 반분할이 되고 8인치 통타이어죠. 통타이어가 있고 8인치인데 얘는 여기 앞쪽에 들어갑니다. 통타이어식으로 들어가고 통타이어를 만약 이 고무가 다 닿았다 그러면 리필이 가능합니다. 리필이 가능하고 휠이 반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휠을 여기 볼트를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여하면 여기가 8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통타이어를 갈면 됩니다. 통타이어 규격은 뒷모드하고 똑같습니다. 뒷모드 타이어를 앞쪽으로 갖고 와서 휠을 만들어서 통타이어를 만든거죠. 이렇게 반분할이 됩니다. 10인치 공기타이어처럼 이렇게 잘라지죠. 그래서 통타이어를 빼고 넣기가 좋다. 고런 맛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박아갖고 쓰면 그냥 쓰다가 그냥 베어링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버렸다가 다시 하나 가지고 와서 쓰는게 낫습니다. 자 이제 11인치 반분할 못합니다. 11인치 반분할 못하는데 이런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레이싱 타이어도 돌리고 12인치 에 타이어고 얘는 튜브가 들어갑니다. 반분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튜브가 들어갑니다. 반분할이 되면 림 사이에 찢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밀폐돼서 압착이 해서 팽창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구요. 반분할이 되죠? 이렇게 안에 중간에 이제 타이어를 놓고 여기 뚜껑을 닫는 겁니다. 11인치 있구요. 출력은 있고 오프로드 타이어가 있고 온로드 타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싱 타이어 여기 우둘둘둘 한게 있고 우둘둘 한게 없고 민자가 있습니다. 튜브 타이어 이렇게 되어있구요.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다시 10인치 표준바디 가면 음 요거는 8인치 바디인데요. 8인치 바디인데 8인치인데 얘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는 안 맞습니다. 얘는 지금 구멍이 3개지만 어 맞겠네요. 구멍이 3개니까 구멍이 3개지만 이 쇼바가 19mm입니다. 얘는 빨간색은 17mm입니다. 쇼바를 조금 더 올리고 싶고 앞쪽에 디스크도 달 수 있게 이렇게 내놨는데 8인치도 디스크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부품이 공장에서 출구가 생산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쇼바가 좀 더 굵어요. 그래서 흰거를 많이 씁니다. 특히 대리기사님들은 이렇게 싼거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조금 안전을 위해서 두는게 낫죠. 그런 부분이 단가 차이가 약간씩 나오는 겁니다. 조금 미세하게 부품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단가가 왜 틀린지는 잘 모르겠죠. 전문가분들이 보면 조금 아신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10인치 후방 쇼바인데 캡슐 쇼바인데 그냥 안에 스프링 달려 있고 요 부분에 구리스 약간 발라져 있는 그런거일 뿐입니다. 블루 블루로 해서 봐드릴게요. 캡슐 쇼바인데 안에 그냥 스프링 들어 있어요. 스프링 들어 있고 약간 공기 차는걸 이용해서 살짝 텐션을 주는건데 요새 잘 안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잘 안나온다 그러는데 뭐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더블디스크 달린 그 모더인데 확인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어 공장을 통해서 한번씩 만들었던건데 어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뭐 그냥 1m고요 1m고 50 이게 48인데 공장에 요청을 하면 5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52로 바꾸고 2000원 1m고 짧습니다. 접었을때 1m고 근데 무게가 30kg라서 되게 무겁습니다. 이런거는 어떤 사람이 타냐면 특수무축성 사람 있다 이 사람이 몸무게가 80이 넘는다 90이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언덕을 쳐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런걸 씁니다. 그리고 통타이어야 되고 승차감 포기하고 내가 딱 타이어도 되니까 펑크가 안나야 된다 그런 조건인 사람들 어 그리고 자가수리하고 싶은 사람들 어 그 다음에 1m라서 차량 트렁크에 좀 넣어야 되는거 무게는 상관없다 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30kg 정도는 둘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어 그런 에 기체입니다. 뭐 아 조율은 됩니다. 가격 조율이나 이런것도 되고 이러니까 자 보이고 11인치 한번 바디 한번 봅니다. 10인치 스피드 세브가 어 바디입니다. 10인치 공룡 바디죠. C자도 있구요. 이렇게 C자도 있고 11자도 있습니다. 11자도 있는데 이걸 10인치 바퀴를 넣어 달라면 10인치 바퀴를 앞뒤로 넣어 주고요. 근데 좀 안 밸런스 하겠죠. 여기가 공중에 좀 뜨겠죠. 그 다음에 11인치 바퀴 그니까 폭이 폭이 26cm 바퀴하고 폭이 한 31cm 어 11인치 10인치가 그 정도 되죠. 어 하여튼 11인치 한 30cm 정도 그 정도 되는 바퀴 이런 바퀴를 넣을 것인가 이런 바퀴를 넣을 것인가 해서 임의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 얘는 지금 10인치를 박아놨는데 10인치를 갖고 듀얼로 만든 거예요. 앞 쇼바 기둥을 오토바이 식으로 돌입식으로 넣는 거고요. 어 여기에다가 11인치 바퀴를 넣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잘 볼 때 앞쪽 기둥은 괜찮아. 폴딩볼 유격이 있어도 꺾을 수는 있어. 부품 구하기 쉬워. 뒤쪽 쇼바를 잘 봐야 돼. 뒤쪽 쇼바하고 배터리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이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다가 반분할 되어 가지고 좀 편한지 타이어 분리하기 편한지 그리고 캘리퍼 요런 거 보십시오. 페이크로 이렇게 허접한거 넣으면 안됩니다. 요런 거는 무조건 빼라고 하고 유압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버려. 10인치는 넣는 거는 좀 밸런스가 안맞고요. 여기다가 10인치는 그냥 깡통 10인치에다가 작업수리가 있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에 10인치 해왔으면 되고 요런 것도 11인치 표준 시이바디인데 요런 건데 그냥 무난하게 달려 있는데 얘는 좀 약간 요 부분은 쇼바가 약간 무수합니다. 제가 봤을 때 70에서 85키로 이신 분들이 타면 쇼바 물컹함이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출력도 되게 좋아서 언덕 같은 경우 다 올라가고요. 수리하기도 좀 간단하고요. 여기는 유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림 이런 것도 있고 의자 하나 달아서 스쿠터처럼 쓰고 되고 무게는 한 40키로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요. 그냥 땅바닥에 붙여놓고 써야돼요. 차에 올리려고 하면 허리 아픕니다. 유압 브레이크 달려있고요. 타이어는 레이싱 타이어 말고 이게 박혀오더라고 맨날 우둘두둘한거 업로드 타이어가 박혀오는데 도로에서 타도 크게 이지감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얘는 이 기둥이 이쪽 부분이 좀 약해 보이는데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역시 흔들고 막 이걸 막 앞쪽 뒤쪽으로 막 흔들어 제끼고 이러면 빠사지겠지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완전 눈탱이 저렴이를 안 써서 그렇게 쉽게 부러지진 않는다 하는데 여기다가 C형 포크에 돌입시 똑같이 올린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죠. C도 같고 돌입시 또 같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올리려고 하면 단가 세지니까 아쉬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가 조율해서 만드는 거니까 포크 쇼바 C형 이런 부분 해갖고 의자 하나 달아서 타면 무난합니다. 얘는 얘는 무난합니다. 기본 바디인데 그 가격에 맞게 하는데 완전 멋진 것도 있죠. 11인치 타고 동호회 나가야지 않는 이상은 자가수리에서 쓰려면 이 정도 또 좀 하이레벨이죠. 동호회 나가려고 하면 진짜 좋은 거 한 250에서 한 400점 타고 나가야죠. 안 꿀리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동네 마실로 100에서 한 250 정도 잡고 동네 마실 용으로 내가 혼자 타고 좀 신나게 타고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무게 40kg 중국발 11인치 킥보드 자 요렇게 해서 11인치 바디하고 들어가는 부품을 봤고요. 음 하나 더 볼까요? 8인치 샵이 있네 8인치 샵이 아 저번에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시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던데 제가 한번 그거는 10인치 8인치 부품샵 3번 샵범 부품샵이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이거 똥스위치입니다. 똥스위치인데 자국감 박이에다가 라이트 경적 그냥 이 똥 라이트하고 경적이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냥 이거는 수리용인데 라이트 라이트 온오프 은색으로 되어 있고 경적 별값입니다. 응네 없으면 하고 배터리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이건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배터리는 치웁니다. 충전기 이것도 치웁니다. 이것도 안합니다. 이것도 삭제 어 레바인데 조금 허접해요. 그래서 이거 써봤는데 약간 레바는 이 별다섯개 오성급으로 들어 있는 거하고 얘는 저렴 입니다. 레바중에도 저렴이 초저렴이 중저렴이 인데 얘는 초저렴이 입니다. 아주 저렴한 레바 당기는 맛이 그렇게 좋지 않고 표면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구요. 싼값에 한 3,000원에 4,000원에 쿠팡에서 막 날리고 있죠. 근데 다 없앴습니다. 아이고 막 그리고 그 대신 완전 버리는 가격에 던졌죠. 자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케이블인데 이거는 시중에 흔하게 파니까 8인치 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더 흔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이고 8인치 드럼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요런 케이블인데 얘가 후방에 들어가고 얘가 전방에 들어가는데 요런 8인치 킥보드에 드럼브레이크식에 들어가는 손잡이를 당기면 이 케이블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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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좌악하실건 좌악하고 낮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인치 캘리퍼인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봐드릴게요. 얘같은 경우에 원래 줌이라고 적힌게 있고 톨리드스 이렇게 적힌게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줌하고 약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 들어가는 방향 홀딩하는 방향 홀딩하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홀딩하는 방향 잘 봐요. 들어가는 방향 홀딩하는 방향 잘 봐야 되고요. 이 밑에 하판 크기를 잘 봐야 되는데 하판이 기읍자로 돼 있는지 이렇게 기읍자로 돼 있는지 요게 또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보통 요런 데 들어갑니다. 요런 데 또 들어가고 요런 것들도 요런 데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런 것들 두 개 기읍자로 꺾인 하판들이 요쪽으로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 들어갑니다. 보통 여기 들어가는데 이것도 유압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유압 캘리퍼로 유압 브레이크로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단가 때문에 이런 걸로 저도 유압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튜닝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반에 유압 들어있는게 좀 싸요. 싸게 칩니다. 나중에 달려고 하면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가죠. 왜냐면 국내에 공인비가 하고 자재비는 중국당가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죠. 미니스쿠터 등받이 이건 뭐지? 요런 거는 미니스쿠터 등받인데 아주 저렴한 미니스쿠터 등받이로 쓰거나 아니면 할리 쪽에 약간 쓰는 것 같은데 치수는 저희 쪽에 다른 품목 중에 할리 배너 가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게 있어서 얘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쉬우고요. 그 다음에 미니스쿠터 등받인데 어떤 요런 약간 미니 할리 미니 할리에 들어가는 요런 2인승 의자 2인승 의자 2인승 의자 2인승 의자인데 쿠션 한개 이거는 국내제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국내제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2인승으로 된거 요거 하나 누가 가져가셨거든요. 이게 하판에 밑에 고정하는 볼트 사이즈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2인승으로 갖고 가셔가지고 아산에 회원분이 한번 장착했는데 미니스쿠터 할리에 잘 맞아서 이 두명이서 같이 탄답니다. 스쿠터는 두명이서 같이 타도 되니까 그죠. 요런 미니 저렴한 미니 파이프 접어놓은 미니 40만짜리에서 50만짜리 때 그런 데 들어가는 등받이하고 요런 의자 인가봅니다. 예 제가 실질적으로 장착은 안해봤습니다. 사이즈도 나오네요. 요렇게 대충 사이즈도 볼트 요렇게 꼽는 요 부분이 시트 하판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런 골조를 바꿔야되겠다 그러면 저쪽에 할리 쪽에 저희가 있거든요. 할리 전문 그 저기 배너가 있어요. 그쪽에 가면 밑에 하판 사이즈도 다 나옵니다. 일단 개인은 치우고 자 얘 이렇게 보면 그냥 시트고요 똥라이터 똥라이트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라이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LED 한반 안에 박혀있고 큰 광량보다 휴대폰 후라시 정도의 광량 그 다음에 경적 작은 경적 우리 킥보드 저렴한거 사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기본적인 수리용 라이트입니다. 경적이 달려있다는게 메리트죠. 일반 라이트를 사면 경적이 안 달려있거든요. 한방에 그냥 경적도 이만하면 돼. 나 동네에서 탈거야. 그냥 라이트도 밤에 잘 않다. 그냥 후라시 정도 기본 예전에 달려있던 것처럼 나오는데 이런걸로 수리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하대가 있어서 여기다 비스를 원래 구멍이 뚫려있다. 요런 데다가 박는거고 얘 지금 모양으로 보면 요런 여기 앞에다가 장착한거죠. 여기 머리 앞에다가 여기 라이트 있죠. 여기 박혀있는거 요런 식으로 박혀있는거죠. 보통 요렇게 철대가 꺾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 이제 부품 요런거는 보시게되면 미니 스쿠터 아까 작은거 그런거 뒤쪽에서는 브레이크 등하고 등인데 아주 작아요. 10cm 될나? 작은건데 하여튼 있는거보다 없는거보다 수리할 때 쓸 수도 있으니 요렇게 돼있고 얘는 3648 되어있네요. 3648 때려놓고 약간 사강을 라운딩 져서 약간 저렴한 미니 파이프 스쿠터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LIVIA인데 3648을 구분해야되구요. 3648을 구분해야되고 이게 6핀이 들어가있고 그렇죠 컨트롤러가 있네요 컨트롤러 LIVIA 컨트롤러 배선이고 XT60 가짜 허접한 XT60 커넥터 총알단자 세개에다가 폴센서 그 다음에 얘는 돈완경보기 이런거겠고 얘는 라이트 그 다음에 얘는 속스로틀 얘는 홈이든 같구요. 얘는 이것줄중에 두개 하나는 브레이크레바에 연결되는 선인것 같습니다. 흰색 까만색 선 조금 다를수도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예측해서 대충 통합으로 해석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구요. 그렇습니다. 나와있네요. 보람 방지선 경보기하고 키선입니다. 모어다선 홀센서선 파워선 속도선 얘가 브레이크선 브레이크레바에 들어가는 선이고 얘가 라이트하고 등 켜주는 선이구요. 얘는 브레이크 등선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바로 끝 그 다음에 얘 보십시다. 미니 전동 스쿠터 8인치 타이어 통타이어냐 8인치 그냥 통타이어입니다. 요런 쪽에 들어가는 타이어에 앞쪽에 들어가는 통타이어구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200에 50 적혀있죠. 얘들 같은 경우 250 적혀있습니다. 아까제 그 반분할 된다는 8인치 통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구요. 그런걸 넣기 싫으면 휠하고 같이 사도 되고 휠하고 같이 사도 됩니다. 얘는 휠이 반분할이 안되겠죠. 반분할이 안되요. 쓰다가 그냥 버리고 다시 또 얘를 사면 됩니다. 얼마 안하니까 베어링 소모성이 있으니까 이거 다 닦을 정도면 그죠? 그래서 반분할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완통으로 된 것도 있다. 얘는 반분할을 위해서 이렇게 리필하게 쓸 수 있는거고 펑크를 뚫어서 약간 벌집으로 해서 연탄으로 해서 타이어로 해서 약간 쿠션바리를 더 느끼게 해주는 건데 크게 통타이어는 거기서 그나무리입니다. 그나무리입니다. 통타이어로 바꾸면 얘보다는 얘가 승차감이 약간 나는데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구품환성을 위해서 이런걸 쓰시면 돼요. 딱딱합니다. 그냥 뒤쪽에 모어다 느낌 정도 완전 딱딱하고 통타이어 두개로 가게되면 잔진동이 몸에 거스란히 올라옵니다. 쇼바가 아주 무턱하지 않으니 8인치고요. 8인치 같은 경우 요런 작은 킥보드 있죠? 요런 작은 킥보드에 많이 쓰입니다. 자 요거는 10인치 미니 스쿠터 타이어네요. 미니 스쿠터 타이언데 보시게 되면 얘는 휠이 이제 반분할이 안되죠. 10인치니까 보통 이런 데다가 많이 박히기도 하고 얘는 튜브리스가 좀 큰 휠이 들어갔는데 보통 요런 디자인 있죠? 요런 표준인치 디자인에 대한 앞쪽 바퀴입니다. 반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쌉니다. 타이어 넣기가 별로 안좋죠. 그래서 앞쪽 휠을 반분할 되는 휠이 있어요. 10인치 인데도 그거 하시면 타이어 교차기가 용이하고 타이언데 CST가 안직혀있죠? CST가 안직혀있기 때문에 가짜 저렴한 타이어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잘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잘 늘어나서 이런 통휠에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CST 타이어는 철심이 들어있어도 넣기가 힘들거든요. 이런거 넣어도 똑같습니다. 잘 사용합니다. CST는 팡 터져도 철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 버텨주는데 얘는 그냥 푹 주지 않죠. 그래도 이런 통휠의 타이어 갈기는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타이어 갈 때 공인비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철심이 없는 안에 심이 없는 그냥 일반 물농고무로 넣으셔도 자전거처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CST는 광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우리 자동차 타이어처럼 그 내피가 있고 철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게 다릅니다. 단가가 틀리겠죠. 요것도 저렴한 CST나 뭐 그런 조향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접한 사우레 타이어라고 보시면 튜브라고 보시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튜브들은 이런 튜브들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CST 사서 쓰시는 것도 낫고 내가 이 휠인데 CST를 못 넣어요. 진짜 고수들 아니면 그러면 그냥 이런 물론 생고무 타이어를 사서 때려 넣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도 잘 안 터집니다. 쓸만합니다. 왜냐면 넣어야 되는데 죽거든 여기다가 그냥 생고무 물론고무만 넣어서 쓰시고 이거는 좀 좋은거 쓰시는게 낫다. 몇십원 차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들어가고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데 다 때려넣어도 됩니다. 때려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가 10인치 허접한 튜브 타이어까지 있죠. 8인치 휠 일체형 타이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공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피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내피 내피 튜브 외피 타이어 250점 250 250점 적힌게 8인치입니다. 요렇게 많이 보셨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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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면 얘도 분리가 되고 얘도 반분할이죠. 얘가 반분할 시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쪽에 8인치 기본 바디 앞쪽에 들어갑니다. 튜브 타이어 그렇게 좋은건 아닌데 B급인데 그냥 쓸만합니다. 힘은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쓰다가 그렇지 하고 싸이 교체 하시는게 나 12인치인데 얘는 어 12인치 타이어 휠인데 얘는 전동 스쿠터 약간 주국발 허접한거 있죠. 그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고 전동 3윤차인데 약간 미니 스쿠터처럼 생긴 바이프 접어놨는데 약간 플라스틱 스쿠터 있죠. 아주 미니 전동 스쿠터 허접한거 12인치 바퀴 큰거 앞쪽 바퀴만 큰거 그런데 들어가는 어 겁니다. 허접하다가 너무 오르면 안되는데 약간 허접하긴 허접합니다. 그 대신 싸죠.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죠. 그런데 사면 어차피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12인치 타이어 튜브가 들어갑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럴 때 수리해주면 되고 휠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 휠을 넣어주면 됩니다. 휠도 이제 디스크가 있고 드럼이 있는데 그냥 휠만 달아줘도 감지 덕진인 사람한테는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8인치 못합니다. 8인치 못하는데 36, 48입니다. 얘가 36인지 48인지 보시고 보시면 되고 얘가 8인치 48 48 얘는 뒤쪽 여기 여기 뒤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고 이 축 때 여기 보시면 홀센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이가 있죠. 대부분 규격이라서 대부분 동일합니다. 드럼이 있고 디스크타입이 있는데 얘가 왠지 디스크 느낌이 나는데 어 디스크네요. 보통 8인치는 드럼인데 이 포인트는 디스크입니다. 여기 지금 디스크홀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원래 드럼이 있는데 디스크입니다. 이 8인치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통 드럼이 들어가거든요. 드럼 브레이크 근데 얘는 디스크 우리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8인치입니다. 이런 8인치 바퀴를 잘 이용해서 어 보통 여기다 때려넣기도 개조해서 때려넣기도 하는데 그건 좀 힘듭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오직 허집하기 때문에 넣어둬 차 전화 컷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요. 저희 쪽엔 되겠나 저희 쪽 앞쪽 앞쪽 앞쪽에도 잘 안되어야겠네 일단 10인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쪽에도 들어가질 가능성도 있기도 있을 것 같은데 10인치에 빼 10인치 바디를 하나 써서 빼서 뒤쪽 앞쪽에다 넣어도 뭐 그렇게 하고 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니까 일단은 그런거는 너무 복잡하고 일단은 8인치인데 특이하게 디스크 타입이다 디스크 타입이다 아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이다 구멍이 있다 10인치처럼 드럼이 아니다 그게 관건이었네요 자 이거 봅시다 10인치 부품샵 3번 또 이런 파이어 70에 60에 6.5 적혀있죠 국내 재고 소진되면 10에 2.70에 65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고 이렇게 적냐 저렇게 적냐 10에 2.70에 6.5 근데 자기가 측면에 보면 파이어 측면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렇게 적혀있는거 보고사십니다 자 봅시다 10에 2.70에 6.5 적혀있죠 그러면 얘는 안에 공기 튜브가 안들어가요 공기 튜브리스 타이어라 그러죠 공기를 하는 공기만 채워서 쓰는 외피만 껍데기만 쓰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이런 타이어들은 보통 딱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이 통휠에다가 튜브가 안들어가는 타이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타이어처럼 자동차 타이어처럼 네피가 있는건 아닌데 그냥 생고문데 들어가서 공기를 팽창시켜서 이 측면에서 밀폐를 시켜서 여기 풍선처럼 안에 채우는거에요 풍선 타이어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볼 때 리필할때 써서 쓰는 타이어입니다 10에 2.70에 6.5 보통 많이 보죠 요렇게 측면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사이즈가 맞다 내가 보통 이런데도 들어가있구요 다른 킥보드 중에도 요런식으로 되어있으면 보통 공기타 열어보십니다 이렇게 튜브가 들어가는것도 있어요 여기다 튜브를 넣으셔도 되고 튜브를 들어가는것도 있어요 튜브 2.70에 6.5도 있으니까 구분 잘하셔가보고 자기가 앞쪽에 이렇게 보고 콜코가 박혀있다 노즐이 아니고 콜코가 짱짱하게 박혀있고 콜코대가리를 흔들었을때 크게 이게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튜브를 씁니다 이렇게 왜냐면 튜브는 안에서 놀기때문에 살짝 바람 빼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튜브 안에서 놀듯이 그렇게 해도 다시 바람을 채우면 되는거니까 밖에서 봤을때는 조금 그런 방법으로 체크할수도 있죠 자 이거는 이제 8.1인치 5인치 8.5인치 모다 타이어입니다 통타이어 8.5인치 이건 중국보다 샤오미나 이렇게 되었는데 샤오미 좀 뭐 괜찮은데 샤오미나 이런거 같은데 부품이 좀 상그러워요 부품이 일반 싸제제품하고 호환이 잘 안맞게 만들어요 8인치면 8인치 8.5로 만들어서 타이어를 또 새로 생성시키고 튜브를 새로 생성시키고 바닥에 판도를 OEM식으로 바꿔서 부품을 약간 호환성이 좀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조금 많이 9인치를 쓰던가 애매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의도를 했는지는 얘도 처음에 나서 튜브 터지는게 너무 많아서 통타이어로 많이 가놨죠 튜브가 좀 작았대요 약간 그래서 튜브를 좀 큰걸 쓰는 사람은 펑크가 좀 덜하다 그러고 통타이어를 넣어서 바꿨었죠 얘는 이제 끓는 물에 5분에 10분 정도 끌어서 때려 넣던가 순간적으로 전자렌지 돌려서 놓고 일단 고수분들이 합니다 이렇게 고수분들이 작업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스쿠터 타이언데 길죠 조금 미니스쿠터 타이언데 이렇게 요런 8인치에 들어갑니다 8인치에 들어갑니다 이 지금 3개 킥보드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 미니스쿠터 있죠 아주 이렇게 납산 들어있는거 거기에 들어가는 벨트씨입니다 벨트는 잘 안씁니다 이 벨트도 있습니다 이 벨트를 이렇게 감아서 여기 이제 납산 DC모다라고 그러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그런 단순한 모다에 에플리에다가 이런 벨트를 걸어서 모다를 돌리고 얘가 딸려 돌려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품이고 250에 8인치죠 골고레스쿠터 미니스쿠터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브레이크도 좀 바꾸만가 이런게 들어 있네요 드럼인데 되게 허접해 보이죠 하여튼 자기가 그거 붙어있으면 이거 부분 가지고 가서 쓰시면 돼요 그런것까지 다 모르고 사니까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 휠입니다 시민지 휠이고요 생타이어 들어 있네요 생타이어 와인딩되어 있는 타이어는 아닙니다 생타이어 넣고 그냥 통일이니까 와인딩되어 있는거 넣으면 안 들어가요 타이어가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통타이어 넣는 만큼 또 한 그것의 한 3분의 2 정도 힘들기 때문에 통휠입니다 통휠이고 보통 요런 휠에 많이 들어갑니다 통휠이고 디스크고 요렇게 요런쪽으로 또 튜브로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에가 되게 맨대로 하죠 그러면 튜브리스 가능성이 많은데 튜브리스도 들어가고 하는데 잘 봐야 되는게 튜브가 들어갔으면 튜브쪽으로 쓰고 튜브리스를 괜히 바꾸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튜브로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휠입니다 저렴한 통휠 반 분할되면 약간 다가 올라가고요 자 80에 65 65 65 여기 80에 60에 6.5 죄송합니다 80에 65에 6.5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집인치 타이언데 약간 굵게 만들었어요 약간 굵게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때려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튜브가 들어가고요 얘가 때려 넣으면 여기에 물받이 같은데 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려 넣어보고 아니면 술사람을 쓰고 보통 얘는 이제 어 조금 더 굵게 요 부분을 약간 더 굵게 만들었고 그 대신 안에 있는 철심을 좀 살짝 뺐죠 빼고 그 대신 조금 바퀴가 더 크고 넓어 보이고 약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껍긴 두껍대요 두껍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업체마다 다르니까 일단 요 타이어도 괜찮습니다 요런 타이어 요기가 요쪽이 좀 넓죠 근데 요기가 이제 넓고 잘못 넣으면 자기 이제 프레임에다가 요런 부분이 닿을 수도 있고 물받이가 위로 씌어져 있으면 약간 물받이 끝에 여기에다가 간섭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넣어야 됩니다 해 본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시면 돼요 CST는 없고 일반적인 튜브 그냥 쓰시면 돼요 아주 사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타이어 국내 단종되면 누가 수입해서 한 100개 200개 들고 와서 뿌리고 있을 거예요 뿌리고 있는데 다 팔고 나면 다시 유행이 트렌드가 지나기 때문에 재수입은 안 할 겁니다 하다가 없어지고 잘 안 팔리면 100개씩 못 들고 들어옵니다 200개씩 1000개씩 못 들고 들어옵니다 왜 다 쓰레기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더 드리든가 하고 요렇게 돼 있고 요런 까만색 모다에 들어가고 약간 C형 포크로 된 그 모다 있죠 킥보드인데 약간 C형 포크로 된 모다에 여기 물바지 요렇게 있고 C형 포크로 돼서 있는 쇼바 있죠 요런 쪽에 이제 타이어에 조금 좌우 개방감이 있으니까 요렇게 좀 넓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쓰기도 합니다 80에 60에 6점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것만 봅니다 80에 6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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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얀는데 말이 길었네요 자 자 그 다음에 12인치 타이어입니다 12인치 뭐 전동 스쿠터 미니 예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데 싹 붙어보면 별 내용이 없죠 12인치고 딱 요런 느낌이 들어 요런 측면에 요런 스티커가 붙어있어 이 타이어가 이쪽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더라고 음 이 모다에 들어가는 12인치 모다에 들어가는데 뭐 장애인 스쿠터 미니 스쿠터 약간 작은 스쿠터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약간 12인치 11인치는 아닌데 12인치인데 약간 자전거빨도 냄새도 나면서 스쿠터빨 냄새나면서 약간 킥보드도 스쿠터도 미니 스쿠터도 아닌 고런 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애인 휠체어 쪽에 앞쪽에 개조한 그런 쪽에도 이제 좀 들어가고요 호세선 4개 있구요 모다선 3선 있구요 그렇게 돼 있고 이 선들은 길이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축이 이게 좌우축이 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6 이고 46이랍니다 여기서 디스크 타입이네 디스크하고 드럼하고 백령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여기에 드럼이 물리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식으로 디스크로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측면사진이 없어서 디스크로 나오네요 지금 여기 여기 나오네요 그죠 토탈 32cm입니다 32cm 32cm고 그렇죠 고런 고런 애매한 모다 쪽에 들어가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니 전동 스쿠터 12인치 요거는 측면에 포인트가 딱 킥보드가 하나 스쿠터가 들어왔는데 측면에 약간 형광색 느낌이 이쁘게 잡혀있어 약간 미니 스쿠터 페달 없는 스쿠터에 좀 들어갑니다 우리 그 앉아서 타는 이런 기역자 스쿠터 있죠 이렇게 앉아서 타는 기역자 스쿠터에 T자에 핸들 접어놓고 여기 조그만 의자 달려놓고 이렇게 타는 거 있죠 고런 쪽에 이제 12인치로 들어가기로 하고 장애인 스쿠터나 뭐 미니 스쿠터 쪽에 들어간 12인치 인데 포인트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약간 형광색 약간 불빛이 약간 나은 이쁘게 해 놨어요 고런게 포인트입니다 음 저런 식으로 돼 있고요 좌우 이렇게 돼 있고 왜 깝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깎아져 있다 그러면 이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고 와서 쓰면 됩니다 그래야 아다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 나트 사이즈나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진공 스쿠터 타이어 튜브리스 타이어 하고 튜브리스 못하고 10인치 입니다 10인치 디스크 타입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튜브리스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각단이 잘 져여져 있죠 이렇게 10인치 못하는데 튜브리스로 돼 있는 모단입니다 폭이 58이네요 55.8cm 보시고 주시면 되고 뺀껍습니다 근데 이게 모다와트 사양이 안 나와있네요 왔다 10에 2.70에 6.5 튜브를 넣으시면 된다 요렇게 넣으면 요런 형상이 된다 요거 많이 봤죠 요렇게 약간 10인치인데 500W나 400W로 해서 출력을 약간 다운시킨 그런 모다 쪽에 들어가는 10인치 쪽에 들어가는 약간 얘가 해 봤지만 450W, 500W, 800W 도 있겠지만 보통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런 모다를 넣고 튜브리스를 넣어주죠 일반인들은 이런 모다에 대해서 사양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다 사양도 디테일하게 안 나왔는데 옵션을 한번 볼까요 48V 튜브리스 모다라고만 합니다 모다의 와트 수를 잘 모르는 그냥 허접한 어 그런 것도 개념이 없이 사는 그런 킥보드에 쭉 때려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와트 수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냥 모다 48V 이렇게 적어놔도 모터 48V 이렇게만 적어놔도 고출력 이렇게만 적어놔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다 그럴 때 박아줍니다 사양은 없다 박현은 있다 근데 왜 다친지 모른다 튜브리스다 이런식으로 갈 때도 말합니다 얘는 볼까요 얘는 예전부터 고전모다인데 고전모다인데 얘는 조금 출력이 옛날에 썼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얘가 처음 이 모다를 만났을 때 근데 이 모다마다 제조사가 다르니까 근데 이 모다는 튜브리스고요 다른 튜브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모다가 약간 여기가 조금 똥통해서 힘이 약간 더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처음에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만진 지 얘를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쉽게는 튜브리스입니다 8인치 10인치 다 있고 보통 초기모다 쪽으로 DC모다 납산해서 요 디자인이 나오고 허브모더 디자인이 이쁘게 압체들이 생기면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얘도 8인치 중에 튜브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좋고 괜찮죠 8인치 쓰면서 튜브 쓰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튜브리스로 해서 각단에서 공기가 밀폐돼서 튜브가 안 들어가는 공기타이어로 공기타이어 튜브리스 타이어만 들어가는 모다입니다 10인치 8인치 12인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스크타입으로 보통 합니다 우리 혜연이 저번에 했는데 이 디스크타입을 살 때 중요할 때 잘 봐야되니까 이 디스크타입이 6개가 아니라 디스크가 3개짜리였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브레이크 디스크가 구멍이 3개짜리가 있어요 요런 걸 써야되고 보통 자전거 디스크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입니다 그럼 이 디스크를 선정할 때 어 보면 구멍이 3개니까 이런 디스크를 써야되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다를 볼 때 그 부분 이 구멍이 몇개가 뚫려있는지 잘 봐야됩니다 자 48V 10인치 36V LCD 모다 와트 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와트 수가 잘 나와있지 않는데 500이나 350와트 이렇게 36V에 350와트 약간 48V에 500와트 800와트 요정도 선안에 끊기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되면 되고 어 타이어 튜브 세트로 있고 타이어 튜브가 들어가는 모드입니다 약간 까만색 회사에서 이 측면에 색깔을 칠해놓고 디자인을 뽑는게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다면 타고 가면 됩니다 디스크가 6개 운영이 있구요 튜브 타이어가 달려있고 이런 48V 약간 허접한 허접한 컨트롤러 하고 속도 조절기로 속도 조절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 조절기가 어드바이킹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 48V 15A 16A 정도로 박혀있을 거라고 대략 디테일하게 못봤지만 감이 옵니다 500와트나 350와트를 돌리고 싶은데 48인데 미니 스쿠터에 들어가는데 이런게 들어가 있고 튜브가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모다 디자인이 들어있고 디스크타입이다 그렇게 되어있고 구멍은 10cm 10mm 10mm 10mm가 뚫려있죠 10mm가 뚫려있죠 10mm가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와있고 이 모다는 이렇게 되어있고 내가 스쿠터식으로 미니 스쿠터인데 10인치인데 튜브도 들어있고 타이어도 들어있고 측면에 10에 2.50 이렇게 적혀있다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와 이런 속도조절기가 달려있다고 하면 내가 조금 허접한걸수도 있는데 거기에 일단 킥본은 25kg 30kg 48볼트에 자라하면 500W가 들어가 있고 지금 모다가 측면에 와트수나 이런게 잘 없죠 그냥 36볼트 이렇게 적어놓고 치우고 48 적어놓고 치우죠 그렇게 고출력은 아닌데 내가 여기에 구성되서 이런 디자인과 이런 컨트롤러 배열이 합이 됐다 그러면 여기를 갖고와서 갖고 놓으시거나 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 조합들이 좀 싼 10인치에 많이 들어가는 조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가 있구요 그렇게 해서 한국 수입 없잖아 아니면 손님이 오면 덜쳐주는거죠 저희 쪽에는 보이죠 요런 타켓으로 가는구나 대량으로 찍어서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데 그게 박혀 있다면 저걸 갖고와서 수리하는게 제일 딱 맞습니다 아다리는 요것도 요거는 이제 튜브리스입니다 아까 튜브가 들어갔고 얘는 아까 그 모다에 튜브리스가 들어간 모다면 튜브가 안 들어갔죠 공기만 채우는거죠 튜브리스 앞쪽 휠 튜브리스 모다 10인치 보시면 되고 10에 2.70에 6.5 10에 2.70에 6.5가 대부분 튜브리스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모다 사양은 위로 한번 떼어볼게요 모다 사양은 나와있지 않죠 모다 사양은 자기가 숨기겠다 그런거고 알아봐 달라면 알아봐줄 수 있는데 36V 모다가 들어가 있고 10인치 보니까 36V에 10인치고 보통 한 350W나 500W 정도 안에서 450W 안에서 끊겼다 이 마인드로 이제 집어넣는 모다고 보통 요렇게 해서 요조합으로 해서 요런 쪽에다 이제 때려 넣으면 요 안쪽에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 단가가 좀 많이 싸지죠 그렇습니다 아 보이시다 얘는 약간 얘가 포인트라 얘가 포인트 모다 중에 쌀 저렴한 것들 중에 넣을 때 드럼브레이크인데 48 이고 아 10인치인지 8인치 모르겠는데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구요 얘도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모더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막 되다가 한번씩 뜬금없이 단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래 봅시다 10인치인데 드럼브레이크로 되어 있고 얘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 측면에 보면 약간 모다 디자인 있죠 잘 보세요 측면에 디자인이 약간 까마면서 이렇게 구름이 젖어 있는데 얘는 주의해야 될 게 미니 스쿠터 쪽에 들어갑니다 미니 스쿠터 약간 플라스틱 스쿠터 파이프 접어놓은 스쿠터 있죠 미니 스쿠터 작은 스쿠터 쪽에 들어가는데 허접한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 시속이 뭐 25키로 30키로 안나와 왜 이래 출력이 나왔냐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굴러만 가면 되니까 요축경이 많이 나와요 일반 우리 킥보드 이런 데 때려넣어도 잘 안들어가고 이런 데 때려넣어도 잘 안들어가는 못합니다 얘는 얘는 이쪽에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좌우가 똑같은 게 아니고 얘가 좀 길어요 얘가 좀 짧아요 그래서 고런 느낌을 해서 이 포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약간 붙어요 얘는 센터인데 그래서 조금 이 축경 때문에 이런 킥보드나 이런 킥보드 쪽에 10인치 표준바디 쪽에는 절대 쓰면 안되는 겁니다 스쿠터 있죠 미니 스쿠터 쪽에 약간 코로나 고런 비슷한 계열 있죠 약간 그런데 모다가 이렇게 들어 있는 경우 10인치인데 미니 스쿠터인데 약간 그런 경우에 들어 있는 쪽에 쓰는 수리할 때 써야되는 모다입니다 런 쪽에 써야 되구요 드럼으로 되어있고 드럼으로 되어있다 내가 약간 10인치 플라스틱 스쿠터나 10인치 미니 전동 스쿠터 조그만거 아주 4,50만원짜리 고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고런데 들어가는 수리할 때 쓰는 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이 오실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맡기기 때문에 8인치 의자고요 8인치 의자인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여기 들어갑니다 8인치 의자 얘도 이 까만색 봉하고 퀄리티 은색 봉하고 차이에 따라 약간의 퀄리티 차이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장착시킬 때 쓰는 거고요 이 의자가 중요한 게 요 부분이 중요한 게 발판의 사이즈가 여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의자 다 했고요 그죠 3648 60V 속도 조절기입니다 빨간색 포인트 하나 있고 그쵸 잠깐만요 당겨봅시다 에러가 났나 이렇게 돼 있고 이 빨간색 점 하나 있고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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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표시 풀 배터리 잠구 잔량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조절을 해봐 키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오면 다섯 칸 허접한 스로틀 속도 조절기인데 보통 요 디자인으로 돼 있다면 나보다 딱 찰떡공합인 거예요 그걸 써야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선을 보면 이 키를 움직이기 위해서 두 선이 나와 있을 거고 이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세 선이 나와 있을 거고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선 정도나 속도 조절을 감지는 못하네요 요 한 세 선 요 세 선의 속도 조절 선이고 요거 두 개가 킷박스 선이고 그래서 킷박스 선에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킷박스에 우리가 36, 48, 막, 72V 이런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그걸 측정해서 대충 레바운드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킷박스에서 나오는 전화로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고 배터리 잔량 그게 두 선이 아까 요 두 선 위에서 체크한 두 선 그 다음에 요 속도 조절 선이 세 선 다섯 선이 달려 있을 거예요 둘, 셋 아 맞네요 셋, 둘 요렇게 달려있죠 이게 킷박스 자물쇠 킷박스 선이고 얘는 속도 조절 레바선 속도 조절 레바선 요거는 킷박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 디자인이 달려있다 그러면 핀이 그냥 이 디자인 쓰면 머리 안 아프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얘는 10인치 표준형 바디인데 표준형 요렇게 말바꿉식으로 생겼어요 말바꿉식으로 생긴 것들은 보통 이런 10인치 요 시럽은 아니에요 시럽은 이건 거 아니에요 디자인만 보세요 이런 10인치 기본 바디 디자인 에 들어가서 요 뒷물 바지가 약간 이렇게 휘었거든 이쪽에다가 요거를 감싸 안으면서 마차 먹는 식으로 하면 대부분 아다리가 맞는데 사이즈는 잘 봐야 되죠 제 사이트에 안장이라 치시면 요거 요거 사이즈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자기 거랑 맞춰서 쓰면 됩니다 안장 또 까만 거 있고 있는데 발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여기 지글지글 지글 지글 해 놨잖아요 여기가 좀 덜 미끄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미끄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하판 바디도 있고 요런 식으로도 장착돼야 되는 게 있고 아까 말바꿉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사이트 오셔가지고 안장이나 의자배너 들어오시면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수백 개 있습니다 수천 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가 있고 말바꿉식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타고 U자로 이렇게 말바꿉식으로 들어가 있죠 얘는 그냥 사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10인치 표준 킥보드처럼 이런 것처럼 쌤쌤입니다 쌤쌤인데 약간 이런 거에 약간 오임식으로 자기 공장에서 만든 게 있고 약간 이렇게 그냥 샘플로 그냥 막 찍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걸로 막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이게 디자인이 원체 파피가 많이 잘 돼서 엄청나게 뿌려집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배터리 꺼내기가 똑같고 여기서 수리하기가 똑같아요 발판이 낮은 낮은 장점이 있는데 아 그래도 나는 발판이 좀 높아도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윗뚜껑이 열리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윗뚜껑이 열리는 놈이 낫지 딱 열어서 그냥 한방에 싹 볼 수 있는 게 낫지 꺾어서 여기 뜯어야 되지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쫙 뜯어갖고 빼고 체크 바이 할 때 꺼내야 되지 시급합니다 발판이 낮아서 좋은데 수리할 때는 별로 안 좋아요 모다 뒤쪽에서 선이 뒤쪽에서 모다 선도 뒤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뒤쪽에서 감겨서 이쪽에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짜잔하게 짜잔 발판이 낮아서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 있죠 제 같으면 여기다 이제 밤부나무 모다 두 개 때려놓고 컨트롤러 시원한 거 놓고 배터리 일자로 배열 말고 얘는 납작하게 만들고 눕혀야 돼요 그래서 또 배열이 배터리 배열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엄청 잘 팔려요 엄청 싸게 찍어갖고 내리기 때문에 그냥 본대고 싼거 뿌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낮은 것도 하면 좋은 거니까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죠 근데 이것도 많이 수리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냥 숫게 그냥 아무런 푸념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10인치 뒷물바지 정도 되는데 구멍이 두 개 옛날에 창노 같은데 보면 구멍이 측면에 두 개 뚫린 게 있고 상면에 두 개 뚫린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건데 지금도 부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필요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다 구멍을 두 개 뚫은 게 있고 위에다 구멍 두 개 뚫어서 고정시키는 게 있다고 볼트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껴야 되고 이런 건 자체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 바지 중에 얘는 라이트 후미등 이런 거 안 달렸고 그 대신 이 폭의 간격이 타이어 대 타이어에 간섭이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타이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 바지 닿으면 물 바지 손상에 타이어 소리 잡음이 나죠 자 이제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고 3648 허접한 컨트롤러인데 얘 컨트롤러 토케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속도 조절 레버 미니 전동 스쿠터에 들어갑니다 가속계급 컨트롤러 스루틀 게이지 컨트롤러입니다 어도바이시거나까지 설명을 했고 허접한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얘는 약간 H자로 여기 뭔가 마킹이 돼 있고 3648로 돼 있고 커넥터가 다 하얀색 커넥터로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건 납산? 아 납산하여 커넥터가 약간 허접하죠 이런 커넥터 쓰는 거는 그렇게 고출력을 내는 건 아닙니다 16A 정도 나와있네 16A 정도면 350W 정도 10인치에 쓰는데 350W 넣겠다는 거는 이 구조에다가 요거를 요런 데다가 때려 넣거나 해서 시럽은 아니에요 요런 구조에다가 때려 넣어서 단가를 좀 많이 줄이겠다 조금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죠 16A 36V 전압도 낮은 전압에 10인치에다가 낮은 전압 36V를 쓰고 16A 요렇게 쓰고 조금 단가를 낮추고 뭐 그래도 굴러는 갑니다 한 25kg, 24kg, 1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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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g 요정도는 달릴 겁니다 무건사면 타도 탈만할 거에요 여자는 탈만한데 남자는 좀 성의 차죠 얘는 배터리 그 다음에 이게 가속레버 가속레버가 그 있죠 우리 손잡이로 비트는 거 얘는 이제 키박스 써가지고 얘는 등쪽에다 써랍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등쪽에다가 쓰고 브레이크, 레버, 좌우, 브레이크 등으로 쓰고 이거는 키박스나 자물쇠 쪽으로 쓰고 이건 도나온경보기 이런거 쓰고 안 써보세요 홀센서 뭐다 해갖고 뭐다 선에다가 뭐다에다가 붙이는 거 뭐다에서 붙이면 끝납니다 내가 택바이 잭으로 하고싶다 이 잭이 똑같다 아 수리를 해야되는데 이런 빠꿈한 컨트롤러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집어가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36 아니면 내가 아 진짜 뭐 36V에 350W 정도 타고 있는데 아 16A 컨트롤러가 들어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오토바이식으로 바꾸고 싶다 아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밧데리선 손잡이선만 쓰고 모다선만 쓰고 호세선선만 쓰고 브레이크 라인만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써서 바꿔버리집니다 이런거는 쓰지 마세요 아 요거는 써야되겠다 아 아 요거는 쓰지 말아야되겠다 아까 잘못 설명한게 등인데 등에도 쓰고 근데 이게 아 등에도 써야되요 등에도 써야되요 요게 킷박스가 맞네 킷박스는 이거 킷박스니까 킷박스를 하나 달아줘야되고 아까 그 손잡이에서 달아줘야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브레이크 오더바이식으로 돌리는 가속 레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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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로 레버 요렇게만 연결해서 쓰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등 달고 싶으면 어 뭐 달아서 써도 되긴 되는데 쓰다가 일반인들은 등 등 달다가 쇼터를 많이 내니까 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 됐어요 이건 전동스쿠터 등받이 의자인데 진지핀 이래 되어있으면 그냥 쓰시고 아니면 카고가 쓰지 말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있고 당진아지였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음 10인치 표준형 부품가서 10인치 8인치 키포터 부품샵 3번에 들어가서 봤고요 배터리하고 이런건 없애놓을게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 보시고 오늘 또 어떤 부분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적재조사에 잘해서 잘 수리한다면 본인 것도 남의 것도 손님 것도 아니면 수입할 때도 부품에 눈탱이를 맞지 않고 제품을 떠올 수 있겠죠 당진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